오늘 왜 아침부터 하나도 안 먹었어? 자 엄마 먹는다. 알았어 알았어. 엄마 어떡하라고 엄마가. 아빠가 먹으러 온다. 이제 아빠가 먹으러 왔다. 큰일 났다. 이제 아빠가 먹겠다. 다 먹겠다. 자 하나 둘 셋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먹어 빨리. 엄마 먹는다. 암약. 월. 빨리 먹어봐. 알았어. 먹어봐. 엄마가 닭가슴살해가지고 맛있게 해줬잖아. 왜 안 먹어. 응 싫었죠. 엄마 먹는다? 엄마 먹을까? 아빠도 드신대. 자 아빠. 하나 둘 셋. 먹어 빨리. 알았어 빨리 먹어. 그러니까. 맨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. 아빠 또 오신다. 자 시작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 꽃이. 무궁화 꽃이. 엄마 먹는다. 엄마 먹는다. 엄마 먹는다. 먹는다. 먹는다 엄마. 엄마 먹을 거야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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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가져온다. 어머나 이게 뭐야? 뭐하는 거야? 아빠한테? 엄마한테는 이렇게 매달려갖고 팔로 다 받치게 하고. 너는 아빠한테 이렇게 매달려있고. 이게 뭐하는 짓이야 우리 꼬모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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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모니 아이고 이뻐 여기서 있었어 아이고 이뻐 아이 이뻐 아이 대답 됐어 아이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